사건 속 탐크루즈를 보며 모두가 한 번쯤 꿈꿔본 직업 파일럿 그런데 이미지만 멋진 것이 아닙니다. 월급도 참 멋집니다. 우리나라 항공기 조종사 평균 소득은 9273만 원 한 검사, 번호사보다 높다고 합니다. 초복만 따지면 그 순위는 더 올라가죠. 우리가 모르는 속사정이 있는 걸까요? 세상에 순진한 브랜드는 없다. 브랜드 음모론자 서혜빈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 파일럿 이들이 억대 연봉을 받는 이유 그 뒤에 숨겨진 의미 비사이드를 알아봅니다. 파일럿의 연봉이 높은 이유를 알기 위해선 먼저 파일럿이 되는 과정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첫째, 공군사관학교나 공군 ROTC를 나와 군 조종사를 하거나 둘째, 대학에서 항공운항학을 전공하는 방법이 있죠. 셋째, 비행교육원, 사설비행학교에서 배우거나 마지막으로 해외항공 자격증을 따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가지 방법 모두 분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항공운항과를 가진 한 서대를 기준으로 약 1억 원 민간 자격증을 딸 때는 실습비로만 약 8천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외국에선 약 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죠. 공사는 학비 면제이지만 의무복무기간 15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기간을 못 채우면 돈을 뱉어내야 하죠. 여기에 취업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최소 250시간에서 1000시간까지 의무비행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죠. 비행연습시설이 있는 곳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앞서 말한 한 서대는 자체훈련 비행장과 함께 관제탑, 병납고 등 여러 실습시설을 갖췄죠. 그래서인지 연간 국내 조종인력의 약 20%를 내고 국내 유일 헬리콥터 조종학과도 있습니다. 항공자격을 취득하려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비용도 고수할 수 없는 비용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장학대단의 대출을 받아서 비행 시습비용을 통당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한 서대학교는 유일하게 자체 비행장을 가지고 있어서 비행 차원형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렇듯 파일럿이 되려면 개인의 노력은 물론이고 기관에서 시설 및 장비 등에 투자해야 하는 비용 역시 만만치 않은 점이 연봉을 높인 이유 아닐까요? 이렇게 되기 힘든 파일럿 인공지능 시대에 사라질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자율주행차 시대에 자동차 운전자가 대체되는 것처럼 말이죠. 결론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파일럿에겐 단순히 비행기 조종 능력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버드 스트라이크 상황이나 난기류에 대비하는 등 순간적인 판단력이 더 중요하죠. 실제로 2009년 뉴욕에서 출발한 한 비행기가 해때 충돌로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일럿의 순발력으로 승객 150명을 전원 구출했죠. 이 실화를 배경으로 영화 허드슨강의 기적도 탄생했습니다. 최근엔 이런 순발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기후변화로 강력한 폭풍과 난기류가 자주 발생하면서 조종 환경이 더 안 좋아졌기 때문이죠. 빈번한 난기류로 대한항공을 라면 서비스까지 중단했다고 합니다. 결국 파일럿 한 사람이 승객 안전의 총책임자인 거죠. 맡은 업무 역시 어렵습니다. 조종하기 2시간 전 비행기를 점검해야 하고 조종을 마친 뒤 비행 이슈를 기록하고 다음 조종사에게 인수인계를 하면 최대 20시간까지 연속 근무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파일럿은 특히나 어렵습니다. 태풍부터 폭설까지 1년 내내 변덕스러운 사계절 날씨 때문이죠. 한마디로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긴장 상태에 있는 겁니다. 속사정을 들어보기 위해서 현직 파일럿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듣기로운 파일럿이 역대 연봉을 받는다는데 그 실체를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자기소개부터 저는 한서대학교 항공문화학과를 졸업을 하고 태양공에서 6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 황정훈 부기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비행을 마치고 돌아오셨다고 했는데 어디 다녀오셨나요? 오늘은 베트남 나트랑에서 왔고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 정도에 떠서 아침 7시 한 50분쯤에 들었어요. 조종사는 법적으로 최대 근무 시간이 비행기에 움직일 때부터 8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루 자고 지금 부기장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비장이랑 부기장이 어떤 업무적인 차이가 있는지 가장 다른 게 왼쪽 오른쪽 어깨에 전장이 있는데 부기장은 3줄이에요. 기장은 4줄이 되죠. 항공기 오른쪽에 앉아서 비행을 합니다. 기장은 왼쪽에 앉도록 되어 있고요. 이유는 항공기가 해상운송에서부터 넘어온 게 많기 때문에 왼쪽으로 승림이 타고 부기장은 오른손으로 비행기 컨트롤하고 왼손으로 파워 같은 걸 조절하는데 기장은 왼손으로 조정을 하고 오른손으로 파워를 조절하기 때문에 이게 바뀌잖아요. 이것도 교육을 새로 받아야 됩니다. PF, PM 이렇게 역할을 나눕니다. 파일럿 플라잉 이거를 PF라고 하고요. 파일럿 모니터링을 PM이라고 합니다. 역할을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PF는 운전하는 사람, PM은 관찰하는 사람 부기장님이 나중에 왼손 운전하는 걸 배워야 되잖아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제가 학교 다닐 때 훈련생은 또 왼쪽에서 훈련을 시작하거든요. 오른쪽으로 회사 와서 또 교육받고 양손 잘 쓰세요? 쓰는 게 좀 익숙해져야 되긴 해요.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오른손으로는 네모를 그리고 왼손으로는 세모를 그려보세요. 오른손 잡으니까 좀 더 어려운 걸로 할게요. 그러세요? 할게요. 잘하는 것 같아. 좀 더 빨리 해보시면 어? 되네? 아 아닌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직접 본인도 한번 해보세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기장님 처음에 파일럿을 언제 꿈꾸셨나요? 고등학교 때 탑건 1이라는 걸 봤는데 조종사가 너무 멋있어 보이고 비행기를 운전해 보고 싶다. 판서대를 직접 가본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생 때 직접 가보면 아시겠지만 학교가 비행 관련해서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니까 조종사 꿈꾸는 사람한테 대박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종사가 되고 싶다.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입학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4학년 여름 초도 비행 행사라는 게 있어요. 어버이날 맞춰가지고 제가 그전까지 비행훈련 받던 비행기에 가족들을 태우고 태안 주변을 비행하고 처음으로 제 비행기를 누군가를 태우는 행사고니 멀리서 저한테 서포트 해주시고 지지해주시니까 부기장님을 칼 졸업? 칼 졸업하고 바로 취업? 그해 5월에 취업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직원으로서 업무 과정을 듣고 싶은데 비행 스케줄을 할당을 받았을 때 준비를 하는 과정 끝나고 하는 업무 궁금하더라고요. 비행 스케줄이 나오면 쇼업 시간이라고 공항에 있는 사무실에 도착을 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음주 측정 실리는 연료 승객 몇 명이 예상되는지 보안 등급 제트 기후가 어디 지나고 있고 출발지, 도착지, 기상 보고 요새 기후변화 때문에 난기류로 운전이 되게 어렵다. 번개도 있고요. 눈 우박도 있고 비도 있어요. 동말 비행기가 위험을 줄 수도 있고요. 그 주변도 최대한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데 관제사에서 더는 못 간다. 영공, 치매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약한 곳으로 찾아서 가고 있죠.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 어려운 업무면 억대 연봉 받을 만하다. 더 받아도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6년 차신데 연봉 얼마 정도 받고 계신지 공개하실 수 있나요? 이게 회사마다 좀 다르고 같은 연차여도 야간 비행이라든지 월급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었어요.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후요. 세후요? 너무 부러워서 할 말을 잃었어요. 마지막으로 파일럿을 꿈꾸는 학생이나 사람들한테 한마디 현실적인 것부터 하자면 분명히 이건 힘든 길이 맞습니다. 된다움도 힘들고 되기도 많이 힘들고요. 기장이나 공군 조종사나 최종적인 목표를 먼저 보기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내가 조종사를 목표로 할 것인가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진료로 정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한사대를 제가 직접 갔던 게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비행기를 사람들이 훈련하는 것들을 직접 보니까 정말 실전적으로 뭔가를 하는 학교구나 목표를 주체화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졸업해서가 아니라 한사대학교 비행장을 한 번쯤 가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목표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한 거거든요. 같은 하늘에서 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